이 좌회손에는 마스크지. 챙겨야겠다. 아, 이거 또 뭘 챙겨야 되나. 아, 맞다, 볼트 꺼. 형 가는데 너도 같이 가야지. 왔어요? 네. 회장님, 모두 훈련소에 반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. 입수하시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부터 지금까지 전부 택배로 부쳐집니다. 오 마이 갓. 나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. 볼트는 이거 없으면 배변을 못 본다고요. 볼트는 훈련소에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. 내 방 안에서 데리고 있으면 되잖아요. 입대하는 거지 여행 가시는 게 아닙니다. 훈련병에게 개인 방은 없습니다. 내 방이 없다고? 그럼 샤워는? 훈련소에선 단체생활을 하셔야 합니다. 두 시째 나더러 거기 가서 어떻게 자려고요? 내가 거기서 그 서민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. 나 단 한 번도 군대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나 단체생활을 하셔야 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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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단체생활이 북극 joint 을정신에 누군가? 나 단체생활을 하셔야 해요.